Mer object 나 키엘 왔어 키엘에서 오늘 역대급으로 100만 개 샘플을 쏜다고 해요 이런 메이크업 하고 였어요 굉장히 하죠, 여러분 잘 보세요 환불받으러 갈 때, 그리고 샘플 받으러 갈 때 샘플이 뭐야? 샘플 5개 준다는 거 맞죠? 네 맞아요 이쪽으로 앉으시면 제가 5분 안에 상담 끝내드릴게요 5분 안에 상담해놓고 수분크림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르쳐 밤 사야 되고요 롤섬프 바꾸셔야 되고요 10만 원씩 쓰라고 또 분명히 얘기할 거야 나는 안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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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끝내요 이거나 줘요 상담을 받으셔야지만 샘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상담을? 네 어디 한 번? 레츠고 이걸 체크해야겠어 아 그럼요 그럼요 원하는 피부? 예민하고 진정한 편안한 피부 됐어 기수 씨 같은 경우는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이시고요 아니 나이 됐으면 뭘 한다고요? 화장 이렇게 두꺼워도 나 속은 냉장히 여리여리 손 대면 더욱 우욱하고 토질꾸만 같은 It's good that I'm sorry 기수 씨는 화장을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엄청난 또 자외선을 또 받았잖아요 그쵸?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꼬여들이에요 나 숨어있다 내가 이분도 보니까 내가 꼬여네 지금 수분이 부족하고 수분 부족? 진정이 필요하고 진정 그리고 선크림 진짜 엄청 개발라요 아 그럼 이렇게 세 개를 안사 자 여기서 보시면 뭐야 5개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형사 내가 이 메이크업 하느라고 오늘 3시간 걸렸어 왜? 가만히 앉아있어도 셀프 5개 받을려고 근데 넌? 그냥 주는 거예요? 아 그럼요 아 어차피해 아 그러면 너무 창피하단 말이에요 어머님들이 다 보고 있는데 뭐라도 냄나라 아 그럼 냄나라 그럼 지금 이 영상을 캡처를 해오시는 분들은 5분 상담에 무조건 5개 샘플을 모두 다 들고 우와 진짜? 진짜 대박 그렇다고 다 못생긴 거 캡처하지 마 막 이런 거 캡처하지 말고 트리닝에 슬래퍼 질질 끌고 와도 이거 캡처 딱 하시면 상담 받고 바로 샘플 5개 준다는 거 맞죠? 맞죠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? 8월 23일까지 8월 23일까지 1인당 몇 개씩? 5개씩 얼만큼? 100만 개 예! 바빠 키틱 빠이 빠이